대구남구 대봉로 57-1 봉덕시장 건너편에 위치한 대동강입니다. 주차장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 이곳이 1965년에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약 65년 이상 영업을 하고 계신 100년 식당에도 선전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입니다. 6시 내고향에도 나왔던 집이고 고기는 한덩이가 들어있고 오이와 냉면무, 배, 계란이 들어있습니다. 평양냉면이라 하면 그 씀씀함의 육향의 짠맛이 강하게 다가오는게 평양냉면의 매력인데 저는 이번에 평양냉면의 매력에 흠뻑 빠지면서 좀 비교를 해보니 간이 약한 편이 아니야. 이 집 정도면 간은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.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고기는 짱짱했고 마지막까지 먹기 좋고 이 집 만두는 좀 별로라는 편이 있어서 만두는 오늘 생략을 해버렸습니다. 대동강! wir 백신을 이게 드는 1 이즈 0 0 0 0 감사합니다.